저기 앞에 보시면 중앙시장 이라고 적혀 있죠 중앙시장 올라가는 길목에 바로 대명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대명초등학교 앞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생각하고 기억하기 편하실 거에요 일단은 미용실이 입점이 되어있구요 간접등과 이렇게 인테리어 된걸 보면 이 당시 지었을 때도 꽤나 감각있게 이 당시에는 그게 완전 최고급이었죠 요즘 뭐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이런식이 이렇게 지나도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부목으로 하고 수전도 하나 짜놓고 돌계단도 만들어 두시고 옥상 정원도 아주 참하게 하나 짜두셨습니다 이만큼 관리가 잘 된지 아마 찾기 드무실 거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뭐 지가 상승된 부분이 있지만 거품 낀 건물은 아닙니다 매매 가격 부분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구요 어느정도 선까지 주인분과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 있고 주인문도 그렇게 막히신 분은 아니시더라구요 감사합니다 5 4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